도입부, 휘머리 도입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했죠. 해보겠습니다. 덩덩 구궁따쿵 4번 시작! 시작!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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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 덩덩, 덩덩, 덩덩. 넘겨치는 것까지 해서 2세트. 그 다음에 바로치는 것. 2번하고 3번 연기해서 시작! 덩덩, 덩덩, 덩덩. 덩덩, 덩덩. 우리 배에서 또 거꾸로 얘기했어. 3번으로 했는데 3번 2번으로 순서를 바꿔오겠습니다. 3번 2번으로 해야 되요. 3번 2번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3번을 2번으로 붙인거거든요. 다시 3번 2번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넘겨치는 거 두 번 하시고 바로 치는 거 한 장 일단.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더궁따구궁따구궁따쿵. 그건 두 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더궁따구궁따쿵. 다시 한 번요. 시작! 1번! 시작! 보이고가 더 빨라졌습니다. 여기 자구 지시라고? 지금 갑자기 지시라고? 지금 계속 지시라고? 계속 죽이고 싶어가지고. 자구를 지시라고? 지금으로 자구를 마주시네. 휘모리는 원막. 제 첫 번째 막만 마주시고. 자, 다시요. 더궁따구궁따구궁따구궁따. 휘모리.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4번만 시작! 또! 1번! 또! 1번! 그렇죠. 5번 하겠습니다. 5번은. 더궁따구궁따구궁따. 남의 계속! 구궁따구궁따구궁따쿵입니다. 그니까. 더궁따구궁따구밫궁을 2번 치는 건데. 잘라서 이게 치는게 아니라. 구궁따쿵궁 대신에 더궁따은 하나 더 넣어서 이어서 치는게 그렇습니다. 그니까. 더궁따구궁따궁따꿍따구궁따구궁따구 półưng따구궁따궁따 перв bereave어 보겠습니다. 핏소리로 먼저. 다시 시작! 다시 시작!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마지막! 자, 한 번 쳐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4번을 치실 수 있으면 계속 연결해서 8장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시작!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한 번만 더 시작! 그렇죠. 다시 한 번 시작!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가락을 더구더구로 더구더궁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더궁따쿵 더궁따쿵입니다. 더구더쿵 4번, 3번을 더구더궁을 더궁따쿵으로 다 바꾸시면 돼요. 더궁따쿵이 더 치시기가 편할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3번부터 더궁따쿵 2번부터 더궁따쿵 천천히 더궁따쿵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더궁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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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번 2번 더궁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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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치는 걸로 가셔야죠. 다시 시작 더궁따쿵 더궁따쿵 4번 더궁따쿵 더궁따쿵 5번 5번 더궁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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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4번, 5번의 더궁따쿵따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원래 도입부 2번, 3번에서 끝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더궁 더궁이 하도 많이 나와서 나중에 연습을 하시게 하려고 더구더궁 더구덍 했는데 원가락은 더궁따쿵 더궁따쿵 그래서 더궁따쿵에서 점점점점 가락이 중간에 채워놔서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한번 쳐보고 일단 다음주에 복습하기로 하구요. 지금 시간에는 더궁따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4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더궁따쿵 또 한번 치시고 바꾸치는 한 장도 아니고 4번 더궁따쿵따쿵 또 한번 5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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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빨라지 12월치 전혀 없어요. 지금 요정도 빠르기로 덩덩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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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부터 열기 5번 5번 3번 5번 6번 5번 5번 1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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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 7번 12월치 자, 카페에 동영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뚜바 인사고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뚜바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고사 시작! 대한민국 뚜바 하나, 둘 다, 넷! 대한민국! 이틀에서는 대한민국 뚜바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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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00,000. 대한민국!